안녕하세요 혜연이에요 이번에 밀크터치에서 끈적임을 쫙 뺀 아쿠아 선크림이 나왔더라구요 이게 서양송악 아쿠아 선크림이라고 해서 초경량으로 엄청 가벼운 선크림이라고 해서 저처럼 평상시에 선크림 바르면 피부 화장 무너질까봐 잘 안 바르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 한번 제품을 봐볼게요 짜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수분 세럼이 83%나 채워져 있어서 엄청 촉촉하고 가볍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 설명서 뒤에를 보니까 여기 보면은 UVA랑 UVB 둘 다 강력 차단해서 피부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밀착시켜주는 게 이 제품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처럼 선크림 같은 거 덧바르면 피부 화장이 계속 들뜨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 번 덧발라도 그런 끈적임이나 답답함이 없다는 게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해요 국내 최대 자외선 차단 지수가 SPF 50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임상 검증까지 받아서 그런 거는 당연히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자극받은 피부까지 진정을 시킨다고 하는 서양 송악과 오중 시카가 이 성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 오중 시카 성분이 피부에 의한 자극들을 진정시켜주기 때문에 이 선크림을 발랐는데도 피부가 진정된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는 한번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통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전이나 스킨케어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 제가 한번 손등에다가 발라보면서 어떠한 제형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짜주시면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세럼 느낌의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선크림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금방 흡수가 되는 것과 동시에 엄청 발림성이 좋고 촉촉해요 그래서 진짜 들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 메이크업 전에 나는 피부화장이 잘 뭉친다 그래서 뭔가 써야 된다 프라이머 같은 거 그런 거 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저도 요즘에 이것 때문에 선크림 말고 선세럼들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선크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새롬 느낌이어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냄새가 딱 그 특유 진정 성분들이 많이 나는 그런 냄새예요 그래서 산뜻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불쾌하지도 않아서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전에 사용을 해보고 메이크업 후에 사용하는 모습이랑 해서 얼마나 들뜸이 없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요